좋아 우디르 신스킨이 내주는거 헐 이거 수호대장도 귀엽다 일단은 먼저 우디르 먼저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했었죠 호디르를 할거면은 마이를 해라 여러분 우디르는 피디르입니다 아셨나요? 아이고 못 잡았다 아 아씨 아깝다 아 우리 우리 우디르는 잘못없어 호디르 하자고? 호디르 해볼까? 아 아씨 호디르 한번 해봐 이거 한번 해보자 호디르 해보자 와 우디르 선핍 갔다 와 우디르 신스킨으로 탈탈 털어주겠어 아 아니지 이 시국에 호디르라고 하면 안되죠 메디르 하겠습니다. 메랑이 해보자 메랑이. 메디르 할 거야. 아 내가 살다 살다 호랑이래 찍을 날이 올 줄은 몰랐네. 호랑이는 진짜 안 할라 그랬는데 어쩔 수 없다. 우리 대세 한번 따르자. 얍! 와우! 야 이거 멋있어! 이거 뿔도 생기고 오 멋있는데? 야 이게 솔직히 피닉스보다 이게 더 멋있다. 아이고 그만쳐 얘들아. 왜 이렇게 많이 쳐줘. 원래 나이보다 70세는 뻥튀기 했는데. 여기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 내가 먹었구. 야 너 일로 와봐라.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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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봐. 오 어이고 죄송합니다. 갈게요. 아이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 저 갈게요. 오 저 갈게요. 저 갈게요. 저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기절. 돌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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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달려. 달려라 달려. 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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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티마 한티마 한티마. 아니! 아니! 록스님. 못 잡으시면 화낼 거예요 저. 이거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제발 잡아주세요. 오케! 오케 옷이 있어. 좋아. 좋았어. 휴 힘들었다. 아 정글차이라니 얘들아. 이거는. 이거는. 아 몰라 미드차임. 나에겐 호랑이다 호랑이. 아! 아 여기 또 있어. 아니 이 빵테 시키 진짜. 아니 좀. 빵테야. 빵테야. 빵테야 우리 좀. 아이고 이거 빼 빼 빼 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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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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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이거 개 또 못 먹는다. 1대1 장불 깡클 후지를 들고 빵테한테 도망다니는 스트리머가 있어. 아니. 아니 1대1은 당연히 이기는데. 저쪽에 야스오가 자꾸 커버로 오잖아요. 이거는. 미드차이다. 먹고. 가가가가가. 가. 이거 갱각이야. 이거는 갱각이야. 이거는 무조건 갱각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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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가.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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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먼저 써가지고. 하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더 도전을 한다면. 오케이 가가가가가가가. 가가가가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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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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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달려. 저 이걸 지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잇. 한 번. 어이구이구이구이구이구이구이구이구이. 빵 태운다. 빵 태운다. 통 쓰고. 쉴드. 오오.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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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저 쉴드 있어요. 쉴드 있어요. 쉴드 있어요. 오오. 이거를. 오오. 갓점보 갓점보. 오야 갓점보 때문에 살았어. 직가야지. 헤헿. 헤헿. 난 살았다. 아이고. 죽을 것 같은데. 아이고. 롤루님.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왔어요. 오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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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이크. 제가 땄어요. 제가 빵 태 땄음. 제가 빵 태 땄는데. 얘는 왜 죽고 있지? 오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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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좀 안 되는데. 오오. 아악. 오오. 잡았어. 잡았어. 역시 1대1은 킹딜이다. 탑 커버 갑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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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구. 기절 넣고. 쿵. 오케이. 뭐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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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되나. 안되나. 오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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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피해. 아이고. 아. 창을 못 피했네. 아. 아쉽다. 창피한 밖에 없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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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안밀어. 피해. 오. 이거 기절 넣고. 퓨. 도망가. 아이고. 저거 못 잡냐. 내가 잡았어. 왜 잡은거지. 일단은 잡았으니까 좋아요. 도망가. 잡아. 기절 넣어봐. 도망가. 도망가. 아이고. 도망가야 되는데. 징크스야. 너 와준다베. 아이고. 우리 징크스 죽는다. 와. 근데 징크스 개잘하는데. 우와. 징크스 너무 잘하는데. 징크스님. 믿고 있었다고. 야. 룰라야. 너 거기 있으면 타고 오잖아.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이거. 럭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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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했어. 럭스야. 럭스야. 내가 말했니. 사랑한다고. 김광연씨. 믿고 있었다고. 나 이제 이속 좀 빨라진 것 같은데. 오. 오. 기절 넣고. 오. 오. 이거를 호디르가. 이걸 호디르가. 이걸 호디르가. 기절 넣고. 와. 이거를 호디르가. 이거를. 이거를 호디르가 해야 됐어요. 님들. 얘들아. 얘들아. 이거 밀어. 밀어.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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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됐어. 탄밀어. 탄밀어. 오. 나 어디가. 병 못 넘어. 병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빨리 가. 빨리 가. 야. 야. 소 잘라야 돼. 야. 소 보다 무서운 건 없어 지금.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이거 기절 넣고. 오. 아니야. 오. 미안해요. 나 죽으면 안 되는데. 기절 넣고. 아이고 나 죽으면 안 되는데. 큰일났다. 망했다. 얘들아. 믿음아가. 제발 죽지만마. 제발 제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오. 이거를. 밀린다고. 오? 안 되는데? 나 나왔다 나 나왔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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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왔어 совет 나 나왔어 나BA야 어디로? 어 이거 잡아 잡아 x2 잡아 잡아 오 됐어어 x5 카이사님!!! 카이사님! 카이사님!!! 카이사님!!! 제가 카이사 잡았고요님세erne 오 나는 뇌절 하지만 뇌절노노 레절노노 뇌절금지 한 번만 때려볼까? 쟤 지금 수은 빠졌거든요. 수은 빠졌어요. 와 봤어 얘들아? 야수호가 나 때문에 수은을 샀어. 한타면 진짜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 왜냐고? 나는 호디르니까. 알겠어? 오 근데 좀 아플지도? 이거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이거 가만히만 있어도 밀 수 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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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이거 카이사가 그냥 잡고 싶어. 카이사가 잡고 싶어요. 이겼다. 와 진짜. 와 진짜. 와 여러분. 여러분 말이 맞았어요. 호디르가 더 좋아요. 이거 이겼어. 레네가. 탑객 못가서 미안해. 럭스야 나 대신 당선시켜서 미안해. 징크스야 캐리해줘서 고마워. 룰루야 넌 그냥 고마워. 오늘부터 호디르 합니다. 여러분 호디르 하세요. 그동안 너네가 왜 이렇게 피디를 말렸는지 알겠다. 와. 와 진짜. 야 봤지. 질량도 케일랑 빵테보다 높아 지금. 그때 왜 이렇게 피디를 하는데. 그동안 다 같이คน 음악을 뛰어든지. 아니면 다른 헐게 해가지고 그동안. 워낙 개발이 있는 고음.